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우회령 작가의 단편소설 문지기라는 작품인데요 어느 한적한 작은 시골마을에 그곳과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아파트가 떡하니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곳의 경비원으로 취직을 하게 된 최씨 힘든 일이라고 극구말리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마을에서 생긴 어떤 일 때문에 그의 일자리가 떨어질 판이 되었다네요 어떤 사건이길래 경비원 최씨가 잘리게 되었을까요?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와 함께 늘 해악적인 웃음을 던져주는 우회령 작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지기 우회령 아 뭐 땜에 한때 이장까지 지내신 양반이 해필이면 문지기를 호실려고 해요? 그래? 뒷동네 임씨가 몇 번 들락거리며 이런저런 소리로 들쑤시는 기색이 심상치는 않았었다 그런데 두어 차례 나갔다 온 남편이 산차락에선 23층짜리 아파트의 경비로 일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최신에는 거의 기절을 할 지경이었다 농사는 짓지만 그래도 제법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라는 걸 내세우고 살아온 터수에 남사스럽게 경비라니 말이 좋아 경비지 딴 인간들 버젓이 난방한 방에 자빠져 있는 동안 밖에 있는 개집 같은 데서 웅숭구리고 떨어야 하는 또 옛날 개팔자 같은 직업이 아니던가 말이다 아따 이마누라는 겉은 소리를 해도 꼭 초치는 소리만 한단 말이요? 우째 그게 문지기요? 말하자면 관리인이지 관리인 아이고 관리인 겉은 소리 허네이유 그렇지 않아도 농가들 늘어선 입구에 덩그럽게 그 아파트 설 때부터 꼴보기가 사납더니 내 이런 재수없는 일이 어떤 식으로든 터져나올 줄 알았이유? 최신은 이런저런 소리 더 대적하지 않고 애꿎은 담배만 퍽퍽 더 빨아대었다 관둬유 못헌다고 그리유 야? 마누라가 제삼 다그치자 최신은 참지 못하겠다는 듯 두 눈을 불아리였다 허 그 참 속저본 마누라하고 무슨 얘기를 못허겄네 내가 시방 무슨 꽃놀이를 가겠다는 거요? 기집지를 가겠다는 거요? 내 오죽 답답함은 그 일이라도 하려고 들겠는가 말이요? 아 농협에 비료되며 종작함 밀리는 걸 아직도 다 갚지 못한 데다가 돈 들일들은 팔이 쉬쓸듯 깔리는데 현금 좀 주워볼 일이 생겨 헐레는 걸 뭐 때문에 난리여? 난리가 지금 농사일이 사방에 널려있잖유 이제 뭐 심을 때도 다가오지유 밭도 다 갈아엎어야지유 담배 심으려면 그 밭도 골라야지유 그걸 다 어쩌자고 딴 일을 한단 말이요유? 지금도 숨이 턱턱차게 농사일이 많은 판에? 최신은 피 웃었다 이제 보니 이 옆에 내가 순전히 지휘을 닥칠 거 무서워서 이러는구먼 글쎄 걱정을 허덜 말어 하루만 일하면 그 다음 날은 쉰다니 하루만 가서 대강 왔다 갔다 허다가 그 다음 날은 온통 깨복수인 것이지 농사일로 다가 뒤집었을 참인데 왜 농사일을 못해요? 지금처럼 은근히 잔돈뿐 주워보려고 여기저기 공사판이며 도배집 같은데 뽄새 없이 기웃거리는 거 보던 백배는 낚었구먼 글쎄 그게 그렇더라 너유 하루 24시간 이러는 게 사람 몸에 맞는 게 아니라니까유 깨놓고 말해 자지도 못하고 졸며 깨며 사람들 드나드는 눈치 보고 있는 그게 사람 헐 일이 아니라고들 그럽디다 저번에 그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누구야 저 아래께 천신의 조카두 당진읍에서 아파트 경비한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 아니여유 최씨는 마누라하고 이야기를 매듭질 요량인지 두 손을 다 내져었다 나도 그 이야긴 들었지 쉬운 일이면 나같은 죽눙은이에게까지 차례가 오겄어 아닌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날랜 장정들을 쓰려고 했덩만 그런데 이놈들이 신세대인가 뭔가라고 그러는지 경비실에 앉아서도 테레비나 보고 있고 불평은 보따리 보따리 늘어놓으니께 역시 그래도 시상을 살아본 나이 좀 든 토박이 사람이 좋겠다 이렇게 공론이 돌았다는 거여 이장댁은 지루퉁 하기는 했지만 더 반대를 하지 못했다 그렇게 얻어 걸린 문직이 아니 아파트 경비자리였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저 어리무던하게 시골 구석에서 살던 사람들이 대도시 아파트로 가서 경비자리를 잡아 그런대로 살아가면서 똘똘해져 간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다 이젠 세월이 바뀌어서 남자들도 은근슬쩍 숨어버릴 경비자리가 구비구비 생겼으니 마누라나 새끼들이 가짱게 짱짱거리거든 작당하고 서울로 튀자는 소리를 아래께 김씨하고 돼지고기 굽는 선술집에서 막걸리를 들이키며 호기롭게 내뱉기도 했던 터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바로 작년에 아파트가 제 발로 굴러들어와 마을 입구에 벙시시 선 것이다 아파트 경비가 되면 지긋지긋하게 발목을 붙잡는 농사일에도 좀 숨을 돌리고 이럭저럭 현금도 쥐어가면서 살아볼 게재가 왔는데 초장부터 마누라의 잔소리가 들이닥치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놈의 마누라 말이 맞는 것 같은 전조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사람 몸이라는 게 그렇게 마구잡이로 24시간을 깨어있게 생겨먹지 않았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이었다 하루 걸러 노는 날이면 농사일이 다 무언가 투전판에서 장땡만 노리다가 흑살이 깍지만 까는 바람에 돈을 다 털리고 새벽역에 돌아온 노름꾼처럼 돌아오자면서 입을 쓰고 눕기가 바빴다 해가 꼭대기에 치솟으면 어렵사리 일어나기는 해도 거동이 꼭 침먹은 진흙골이 되어 밭에 가면 작물이 두겹으로 보이고 논을 엎으려면 저쪽 이랑이 천리길로만 보여 저절로 어릿어릿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낮에 자는 잠은 잔 것 같지도 않아 종일 온몸이 쑤석거렸고 잠이 모자란 입에 들어가는 밥은 모래알처럼 자근거리고 썼다 거기다 마누라의 당장 때려치우라는 악다구니가 귀전에 쟁쟁거려 시끄럽게 짝이 없었다 오지도 않는 잠을 억지로 청하려고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켜고 누운 날 밤 마누라가 다시 쨍얼거리자 대바람에 일어나 볼치를 한번 쥐어지른 게 화근이 되어 마누라가 불끈해서 사흘씩이나 말을 안 하는 일까지 생겼다 이런 팔이니 이제는 도대체 뭐 하려고 사는 건지 알 수 없는 판이 되어버렸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당진읍이며 기지시에 근거를 둔 농사꾼도 장사꾼도 아닌 어중떼기들이 대부분이었다 20여평 남짓한 공간에 처음에는 호기롭게 들어섰던 이들도 자기 대에 아직은 흙냄새를 맡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곧 갑갑함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그래서 도에 살림을 하는 기분이라도 낼 요량인지 좁은 고삿길을 차 타고 드나들며 귀가 시간이 자정을 넘기기가 예사였다 옛날 양반들 호기라고 깜냥을 내는 것인지 유세를 떠는 것인지 나이도 지긋한 최씨를 턱짓으로 부리려 드는 축도 심심치 않게 있었다 거기다 전화세를 아끼려고 그러는지 걸피타민 인터폰을 불러대서 207호시를 대달라 903호시를 대달라며 눈을 살짝 붙일 틈도 주지를 않았다 어떻게든 서너 달 더 버텨보면 길도 들고 자리도 잡히리라 안간힘을 썼지만 한 달이 지나고 나자 사료 못 먹은 가축 마냥 몸이 축이 가는지 얼굴을 만지면 손바닥에 꺼칠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거 이러다 영감 잡혔구먼 돈 욕심도 좋지만 그만 때려 치워 부리라니까요 이때껏 흙만 파대고 살아온 두더지 같은 양반이 시멘트 덩어리 속에 들어가 있으니 읍든병도 생길 참이구먼요 그 엘리베이턴가 뭔가 두레박 같은 걸 타고 오르내리는 것들은 예의범절도 위아래도 다 없다듣만 시끄러워 옆에 내가 쓸데없는 말이 많으니 되는 일이 없는겨 임씨는 마누라가 점심도 연령성으로 싸우고 보험병에 커피도 싸우고 하면서 기운을 내어주니까 부륵부륵 일만 잘하드만 최신에는 심사내지 않고 너그럽던 사람이 짠짠득이 잔소리까지 늘어가는 것이 야속하기만 했다 아무튼 내비 두어봐 응? 임씨도 그러는데 적응기간인가 무언가만 지나가면 행결 수월하다는 게요 몇 달만 지나면 말이요 의료보험도 나오고 이것저것 은근히 이문이 생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든만 조금만 더 기대려 보려고 내가 칠성판을 등짝에 붙일 지경으로다가 힘들면 임자 반대 아니어도 내 손으로 딱 끈을 틴게 한두 살 난 애들도 아니자뇨 소장이 나이 땜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걸 달싹 그만두는 일은 없다고 사정사정에서 겨우 얻은 자리요 망신 면은 허야지 후 됨에 다른 나이배기가 들어서도 나 땜에 나쁜 뻔이 되어서 일자리를 못 얻게 만들지는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겨우 가라앉혀 놓았던 마누라였다 그런데 사단은 엉뚱한 데서 터졌다 아파트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김주사 집에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하필이면 그놈이 집어갔다는 물건이 초원에서 들으면 소도 웃고 넘어갈 것들이었다 바로 장정이 한아름을 둘러도 주위를 다 둘러싸지 못할 큰 돌절구 하나와 반질반질하게 길이 든 커다란 소염을 통일하는 게 아닌가 이상한 낌새가 생긴 건 없어지기 한 주 전이었다고 했다 농사꾼 티가 채 가시지도 않은 낯선 남자 둘이 들이닥치더니 그 두 가지를 50만 원에 팔라고 제발 사정을 했다는 것이다 김주사는 언제적 주사인지도 모르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할 만큼 구닥다리로 원래 양반 폼을 많이 잡던 노인이었다 그 바쁜 농사철에도 걸핏하면 주역을 들고 방 안에 들어앉아 마누라 속게나 조이 썩이던 인물이었다 그래 장사꾼들이 들어서자 양반답게 문을 닫고 들어앉았고 감때 사나운 김주사 만화님인 할머니가 나서서 흥정을 도맡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이 할머니가 어수롭게 보이는 거강꾼이 하도 목을 매니까 50만 원이란 가격에도 놀랐던 마음에 없던 욕심이 동해가지고 100만 원을 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한 개도 내어줄 수 없다고 큰 소리를 쳐서 내몰았던 것이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그 돌절구하고 소염을 통해 자취를 감추어버린 것이다 이건 그저 집어갈 수도 있는 작고 가벼운 물건도 아니고 명색이 차라는 걸 들이대지 않고는 실어갈 수 없는 터수였다 차가 지나간다면 아파트 앞길을 지나지 않고는 마을을 빠져나가기 어렵게 생겨먹은 구조였다 마침 그날이 최씨가 당번인 날이었다 이 할머니가 소염을 주려고 새벽에 나와보니 소염을 통이 온데간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얼추 정신이 나간 채 그 여물통을 찾아다니다가 하다못해 뒷간까지 열어보았다고 했다 그래도 안보이자 이 무슨 귀신놀이인가 싶어 거의 주저앉을 뻔했던 할머니는 번뜩 절구통 생각이 나서 외양간을 지나쳐서 뒤뜰러 가보니 그놈의 물건도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였다 이게 어쩐 일이여 내 이지막엔 테레비며 전축도 무겁고 성가시다고 도둑이 안 집어간다는 걸로다가 알고 있는 판에 이게 웬 날벼락이요 그때 왔던 그 수상한 놈들이 순 도적놈들이구먼 그리요 그놈들이 김주사는 김주사대로 펄쩍 뛰었다 아니 즈음 자는 집에서 그런 놈들하고 붙어서서 깨끗이 못하게 이러고 저러고 더러운 흥정을 맞붙였으니 이런 사단이 나는 게 아니요 할머니는 새벽같이 아파트 경비실에 달려와서 최씨를 붙잡고 이런저런 놈들을 못 보았느냐고 사석이 되어 물었지만 두 눈 멀뚱이 뜬 최씨는 아무 소리도 못 듣고 트럭도 못 보았느라고 할 밖에 없었다 새벽녘에 잠깐 정신없이 까뿍 잠들었던 일이 있었지만 한 번도 안 자고 눈을 불아리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본 적이 없다고 우길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온 동네가 다 들리게 악다구니를 쳐댔다 전에는 이장도 허구해서 즈음 잔코 책임 있는 사람인 중만 알았더니 이게 무슨 오리발이여 오리발이 아니 아파트 경비를 똑바로 썼으면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는 거자녀 그러자 묻어난 최씨도 성미가 슬그머니 들어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말씀이 지나치십니다유 지가 아파트 경비지 마을 경비는 아니잖유 집집이 잃어버린 물건을 지가 다 책임을 들기로 친다면 지가 동네 경찰도 아니고 어떻게 감당을 헐 수 있슈? 하이고 이놈의 아파트 들어서더니만 동네 인심이 사납기가 무섭네 그리여 아 워지다 두 눈을 똑바로 뜨는가 말이여 시방 마을 문턱 산모퉁이에 이따위 산더미 같은 집을 지어놓고 인심을 사납게 할 양이면 여기 지키는 사람이 바로 마을 문지기여야 하는 거 아닌가 말이여 아니 말해봐 안그런가 아파트인가 새파똥가를 지어놓은 때부터 온갖 인종들이 여기저기 마을 안을 기웃거리고 다녀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으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 게 아닌가 말이여 그럼 그놈의 소요물통은 송아지 시집갈 때 혼수를 쓰려고 소란 놈이 감추었다는 거예요 뭐여 어디 설명을 한번 해보라니께 최씨는 사람들이 재미삼아 모여들기 시작하자 더한층 난감해져서 할머니를 달래서 돌려보내느라 고슬땀을 흘리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알것이유 여기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지가 워떡하겠슈 지가 어떻게 해서든 수소문을 놓아보고 경찰에도 연락을 드리고 할 테니까 일단 대개가 지시다가 할머니도 너무 뒤집어 놓아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파트 앞 슈퍼에서 최씨가 사서 바치는 소주 한 병하고 새우깡 한 봉지를 받아들고 일단 작전상 철수를 하기는 했다 할머니 영감인 김주사가 당뇨며 고혈압이며 이런저런 합병증으로 자리보전을 하듯 들어앉은 후에 대처나간 자식들은 명절날에나 비죽 들여다보는 판이었다 이 통에 할머니 혼자 애망갈망하면서 농사일에 매달리다가 몸이 다 삭아서 삭신이 쑤시는 걸 참느라고 두 회 전부터 술을 한두 잔씩 마시기 시작한 게 숨은 술꾼이 되어버린 건 김주사 빼놓고는 온 마을이 다 아는 터였다 나도 하도 기가 막혀서 홧김에 그러는 거요 내가 최씸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요 사람 사는 게 매양 이모양 이래서야 무슨 덧정에 있어 살겠느냐 말이요 소 염을 통해 돌절구 거정 집어가는 놈의 나라에서 무슨 영화를 보자고 살겠느냐 말이요 나 이래도 젊어야 미국 놈하고 혼인이라도 해서 이놈의 나라를 떠나든가 어쩌든가 하지 할머니가 소주병을 치마폭에 감추고 슬며시 떠난 후에도 최씨는 한동안 맥이 풀려 거동을 하지 못했다 그저 어안이 벙벙하기만 할 뿐이었다 한편 생각하면 할머니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했고 한편 생각하면 억울하기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죄라면 한밤중에 트럭이 가는지 소도둑이 가는지 모르게 까뿌고라떨어져 버린 자기 탓이니 뭐라고 크게 떠들 게재가 되지도 못했다 최씨에게 전화로 신고를 받은 경찰은 헛웃음 부터 웃었다 뭘 훔쳐갔다구요? 소 요물통하고 돌절구하고? 아니 그런데 온 동네가 다 그걸 깜깜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최씨는 기가 막혔다 어째 일이 사람들마다 자기만 나무라는 것만 같으니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 참에 저쪽의 목소리가 이어서 들렸다 그건 그렇고 그건 그렇고 지금 신고하시는 분은 어떻게 된 관계시오? 저는 여기 세범 아파트 경비인데요 그런데 그거 잃어버리신 분이 거기 주민이시오? 그런 게 어떻게 아파트에 있거시오? 지가 원래 이 마을 사람이거든요 한때 이장도 지내고 그랬슈 그런데 도난당한 집이 마을 초입에 있어서 그 집 할머니가 마을 경비 지대로 안 본 내 책임이라나 뭐라나 하면서 한바탕 난장을 치고 갔슈 그래 지가 신고는 맡아 해드리겠다고 사정사정해서 집으로 겨우 보내드린 참이유 허허 거참 아파트 경비가 동네 경비까지 보라는 이야긴 또 무신 경우요? 선거가 막 끝난 참이라 그런지 그래도 선거 전에는 깍듯하게 따라붙던 존댓말을 중둑무의를 해서 내어버리고 반말 비스듬하게 내어뱉는 말이 몹시 비위에 거실리기는 했다 그제서야 마누라가 그 악을 떨고 경비를 못써게 하던 이유를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농투성이가 그저 사람이 받는 최악의 대접을 받는 세상에 살고 있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처신이 내려가자면 우물 속에 빠지듯 한이 없는 모양이었다 이 소식이 온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마다 수렁거렸다 그런 걸 다 집어간다믄 어찌 맵 놓고 자만수 푹 들 수 있을까? 이러다간 집까지 떠메가겠구만 난 이놈의 낡은 집을 누가 떠메가면 좋겠구만 그래야 빈터에 새집이라도 짓지유 그건 그렇다 치구 이래가지구야 꽃겋은 마누라 지닌 사렘들이 어찌 마음을 놓고 문 열고 살어 아이고 꿈 깨슈 이 동네를 빗자루로 다 쓸고 찾아보수 꽃겋은 색실하고는 씨알머리도 없는겨 아무튼 말세예요 말세 그놈의 공약은 선거철이면 불일 듯 하더만 무릎 꽉 낀 놈들처럼 학교 운동장 아무데나 엎어져서 유권자들에게 절이나 해대지 말고 지킬 재산이야 지대로 지켜줘야지 불려주든 못할 망정말이요 몸이 잽싸고 이 일에 저 일에 잘나서는 아래께 김씨는 저녁 숟갈을 놓자마자 집에서 자고 있는 최씨를 찾아 나섰다 이기 우찌 된 일이유 성님 아 일어나 보시유 이기 온 마을의 문제 아니유 저놈의 아빠 똥가 뭔가가 부진부진 들어설 때부터 조심히 상스럽지 못했대니께 아 이야기를 좀 해봐유 그래야 우리들이 다 대책을 세울 게 아닌 것이유 대대적으로다가 아빠 또에 항의를 허던가 방범대를 조직 허던가 말이유 아직 잠이 덜게 눈을 슴벅거리는 최씨는 하루종일 하도 시달려 이제 아무 말도 하고 싶지가 않았다 낮에 다니러 왔던 경찰도 조산이 뭐니 하고 애매한 최씨 이야기 들이닥쳐 이것저것 몰어대는 통에 낮에 자야하는 잠 한숨도 못자고 마을사람들이 연이어 들어서는 바람에 정신이 다 나갈 지경이었던 것이었다 알았어 내가 이번에 이 일을 겪어보니께 우리 고래도 잘난 사람들 겁나게 많더만 아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대책을 세어보아 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음께 그만 잠이나 잘나네 방근무 할레몬 최씨는 평소 허물없이 지내던 김씨라 그 앞에 벌렁 나자빠지고 평소 인심이 좋던 최씨에도 입이 부루퉁해 손님이라고 왔는데도 냉소한 그릇 권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파트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특별 반성회를 열었다 신문에서야 이런 꼴들을 보았지만 이런 일은 또 이 마을엔 처음이네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솔직언니 말해서 아파트 열쇠라는 게 애들 장난감 같은 건데 이렇게 어수룩해서야 어떻게 하루 온종일 집을 비워둬요 집을 뭘 믿고요 그러게 빠리빠리한 사람으로다가 경비를 세워야 한다니까요 아 인품이 좋으면 뭘 해요 우리가 무슨 인품교육 받을 일 있남요 임씨라는 사람은 그런대로 이리저리 제게 움직이더만 이 일이 날 때 경비 썼던 최씨라는 사람은 너무 굼떠요 볼 때마다 자고 있던만 내가 초상집에 갔다가 전에도 새벽에 들어올 때 보니까 세상 모르고 코를 불고 자고 있더라니까요 아니 그거야 솔직하니 말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24시간 눈을 동글동글 뜨고 있으라는 거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거 말 한번 그 뭐냐 인도주의적으로다가 허십니다만 우리는 계약하고 고용하는 겁니다 버젓이 관리부 다 내고요 그리고 계약할 때 정해진 바에 의하면 하루 24시간 근무하는 대신에 다음날은 24시간 다 오지게 판판 놀 수 있지 않는가 이겁니다 24시간 깨어있댔자 어슬렁거리거나 하면서 시간을 죽이다가 새벽이 되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한잠 늘어지게 자고 농사일 거 좀 다 볼 수 있는데 이따위로 일을 해서는 안 되지요 책임이라는 게 있고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러고 저러고 공론이 붙은 끝에 최씨는 관리소장에게 불려가게 되었다 그래봤자 건물 두 동밖에 안 되지만 20층이 넘게 높지거니 선대다가 작은 평수만 모여있는 세대수는 꽤 많은 편이라 두 동의 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소장이 최씨를 불러 미적미적하면서 퇴직건의를 해온 것이었다 이번 일에 지가 잘못한 게 뭔데요 어쨌든 아파트엔 도둑 씨알도 못 들어가게 24시간을 뻣대고 지키지 않았시요 마을에서 소여물통이나 절구통 잃어버렸다고 지가 그만둬야 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걸이유 그렇지만 정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최선생님 마을 사람들이 집어간 게 아니라면 그걸 씻고 차가 빠져나가려면 이 아파트 앞을 지나가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최선생님이 주무시지만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지 않느냐 이게 아파트 주민들의 불평의 골자입니다 10년은 나이가 아랜 듯해서 40이 좀 넘어 보이는 관리소장은 서울에서 뽑아온 사람답게 반듯한 표준말에 제법 점잖은 문자를 써가며 그런대로 최씨를 다독거리려고 들었다 그건 그렇지가 않지유 지가 혹시 깜빡 졸았는가는 모르겠지만 편히 등짝 한 번 어디 붙이고 잡은 적은 한 번도 없슈 또 이 길 아니래도 저 뒷산 너머로도 도둑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닌가베유 그건 이유가 되돌 않습니다 지는 잘못한 게 없슈 관리소장은 쓴 웃음을 지었다 참 저도 여기서 관리를 하려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하루종일 민원 진정을 하지요 엘리베이터는 애들이 놀이 삼아 타고 다녀서 한 주일이 뭘 다하고 말썽을 일으키지요 어떤 사람은 사람 못 살 때를 소개해줬다고 생태집을 잡으면서 책임지고 집을 되팔게 해달라고 종주목질을 해대질 않나 나 원참 그러니까요 이번 경우도 도해지 같으면 넘어갈 문제인지 모르는데 촌바닥에 처음 산 아파트라 그냥 넘어가기가 저희들로서도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도시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지 책임은 아파트만 돌보는 게 아닙니까요? 우째서 지가 소장은 피곤한 얼굴로 앞니마를 손을 들어 올려 득득 긁었다 글쎄 제가 잘 알아듣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 대신 이달 월급이 한 달에서 한 주일이 빠지지만 말하자면 퇴직금 삼아 한 달치를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렇게는 안되겠슈 그렇게는 안되겠슈 지가 오히려 한 달 월급을 못 받아도 좋구먼유 이런 불명예는 지 인생에 처음이유 군대 가서도 투철한 애국정신으로다가 보처를 섰고 마을에서 이장리를 볼 때도 온 마을을 혼자 지킨다는 마음으로다가 일을 해냈슈 해고라니유 그런 일은 지 인생에 있을 수 없습니다 속이 탄 관리소장은 이 쇄심줄 같은 최씨와 밀고 당기다가 드디어 타협점이라는 걸 찾아내었다 일주일 내에 이런 물건을 못 찾으면 최씨가 아무래도 힘에 붙자 못하겠다고 이유를 대며 자진사퇴를 하기로 한 것이다 이건 국회의원 후보도 뭣도 아닌 사람이 무슨 자진사퇴인지 모르겠지만 자식들 이름까지 둘 주어내며 사정을 하는 데는 소장도 애처로운 생각이 안 들 수 없었던 것 같았다 소장은 한마디 딱 부러지게 당부를 하기는 했다 한주일입니다 이건 사나이 대 사나이로서 약속입니다 저도 비밀을 지킬 테니까 일주일 후엔 딱입니다 그러믄이유 지 말을 이해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구먼유 입장을 세워 주셔서유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한마디 더 따끔하게 당부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일주일 내에 무슨 일이 다시 터지면 그때는 저러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암이고 말고요 그러고 말고요 긴 신랑이 끝에 집에 돌아온 최씨는 반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되었다 그 다음 일주일 동안 하루 걸러 쉬는 날이면 바지까랑이를 걷어올리고 한참 손길이 필요한 논밭니를 다 팽개치고 온 마을 고사슬 뒤지고 집집마다 소염을 통이며 돌절구를 찾으러 다니는 게 일과가 되었다 그걸 찾은 들 이마빡에 김주사택 돌절구라고 써붙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워지케 하려고요 마누라가 이러다간 영감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 달래기도 하고 말려보기도 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허실삼아 당진의부에까지 나가 농기구 파는 성회까지 다 둘러보고 온 최씨는 자전거를 타고 멀리까지 나간 닷새째 되는 날 개가를 올렸다 두 마을 건너 한참 가야 되는 길가에 새로 들어서는 관공서 건물을 믿기삼아 그럴듯한 음식점이 지난주 문을 연 참이었다 물레방아가 물을 튀기며 돌아가는 곁으로 모양내어 다듬은 나무들이 줄줄이 심겨져 있었다 자갈을 깬 마당에 군데군데 통나무를 박아내어 한껏 운치를 살린 곁에서 봄꽃이 가지각색으로 피어난 큰 나무통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 나무통이야말로 바로 간데없는 소여물통이었다 오며 가며 하는 길에 보았던 그 튼실하고 기름대가 자르르 흐르는 김주산의 여물통이 틀림없어 보였다 최씨가 다그치자 종호봉 같은 젊은 여자가 마담 언니를 불러와야겠다고 하더니 치마꼬리를 말아준 낯선 여자가 눈살을 찌푸리며 나타났다 텔레비전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훤한 인물이었다 얘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꽃갖고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시방 이 꽃들이 심겨져 있는 말하자면 화분 말이오 이거 어디서 났시요? 그거야 여기 장식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준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다 어떻게 일일이 알겠어요? 도로 돌아들어가려는 마담을 부르는 최씨는 마음이 다급해졌다 알겠시요 내가 이 임자를 불러올 테니까 꼼짝 말고 그대로들 기시요 내가 곧 다시 올 거구만요 도대체 무슨 소린지는 알고 황급히 마담이 뜰에 내려서는 기척이었지만 최씨는 나는 듯이 자전거를 되짚어 타고 김주산의 집으로 달려왔다 급하니까 자전거 바퀴도 어째 잘 안 도는 것 같기만 했다 김주산의 집안은 또 다른 난리가 나 있었다 바로 그 소여물 돈과 돌절구를 흥정하던 거강꾼 둘이 60만 원을 들고 다시 나타나 있었던 것이다 이 사람들이 다시 돈 뭉치를 들고 나타나자 처음에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놈들이 도족놈이라고 눈깔이 붙엄 도족놈이 눈깔이라고 트집을 버럭버럭 잡던 할머니는 입을 두 뼘이나 되게 벌리고 어린아가 있었다 그 물건들을 도둑맞았다는 소리에 두 거강꾼들도 놀라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와중에 최씨가 자전거를 타고 들이닥친 것이었다 최씨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거강꾼 둘하고 할머니는 거강꾼이 몰고 온 차를 타고 나는 듯이 그 음식점으로 달려갔다 꽃이 심긴 통을 보자마자 할머니는 6.25 때 잃어버린 자식 만난 부모처럼 여물통을 끌어안으며 거의 곡소리를 뽑아내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거 사 어쩌자고 여기 와서 자빠져 있냐 네 발로 걸어온겨 무엇이여 이놈의 세상이 무슨 조화 속인지 알 수가 없네 그려 음식점 주인 마담도 어안이 벙벙하기는 마찬가지인 모양이었다 웬 사람이 경기에 이걸 씻고 와가지고는 10만원에 사라고 그러는 걸 말 같지도 않아 만원에도 안 산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경찰 고위관리 몇 사람이 마침 문 안으로 들어서는 기척이 보이자 그대로 내려놓고는 냅다 뺑소니를 쳤다는 것이었다 그래 어처구니가 없어 이제나 저제나 찾으려 오려나 하고 기다렸는데 며칠 동안 아무 연락도 없어 마침 봄철도 되고 해서 심으려던 자잘한 봄꽃들을 바로 어제 거기다 심었다는 것이었다 그랬더니 그런대로 운치가 있다고 오는 손님들마다 좋아한다는 이야기였다 그런 뱀명 다 치우고 돌절구는 어디 있는겨 할머니는 사뭇 의심스러운 듯 물색 고운 옷을 차려입은 주인 마담을 적의 여린 시선으로 노려보았다 돌절구는 또 무슨 돌절구 말씀이세요? 마담은 모질게 성가신 표정이었다 아 이거랑 한몫이 없어져버린 거 말이유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누가 아는 거요? 아무튼 이건 우리 거니까 할머니가 염을 통해서 꽃을 그대로 후벼 파버릴 기세로 덤벼들자 마담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었다 이러지들 마세요 그러고 아닌 게 아니라 그게 할머니네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증거를 대라고요? 증거를 아 참 증거라 하니 내 여물통을 내 거라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하단 말이요? 대근 남편하고 어디 가면 남편이라고 맨날 증거를 대고 다니슈? 느닷없이 나타나서 이러시면 제가 어떻게 갈피를 잡겠어요? 할머니는 편을 들어달라는 듯이 거관꾼들을 돌아보았다 좀 봐주시우 그렇게 높은 가격을 매기셨던 거니께 물건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지 않겠슈? 두 사람이 멈칫거리며 여물통으로 다가서더니 한 사람이 세댄 소리를 내질렀다 아이고 이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물 건너 가시우 아니 어째서유? 할머니가 다가서자 하관이 빠른 젊은 거관꾼이 쓴 웃음을 지었다 어디다 꼬라박았는지 가운데 금이 쪄거니 갔구먼유 이젠 여물통으로 다가도 못 쓰게 되었슈? 그러고 보니 여물통 양옆에 가로로 쫙 금이 가 있어서 그리로 흙기운이며 물기운이 배어 나와 있었다 할머니는 두 눈이 점점 더 커지고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금세 울음이라도 터뜨릴 기세였다 최씨가 곧 쓰러질 것만 같은 할머니를 부축하자 할머니는 일에 시달려 북두 갈쿠리가 다 된 손으로 최씨의 서철자락을 옹그라지게 잡아채웠다 최씨가 지대로 마을 문지기 노름만 허였어도 이런 사단은 아예 나지도 않았을 거 아니요 다시 시작되는 생태집에 어안이 벙벙해진 최씨는 억지로 할머니의 손을 떼어놓았다 경운기로다가 마을사람이 실어 날랐다면 꼭 그 길이 아니어도 좁빛한 새끼를 옆으로다가 날랄 수가 있시요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지옥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일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말이요 이렇게 다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헌다면 내 아까운 소염을 통은 어찌 되는가 말이요 거강꾼이 딱한지 할머니를 뜯어말리면서 말을 붙였다 그나저나 잘 기억을 더듬어 보셔유 이 물건을 그 값을 불렀다는 걸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사람이 있음께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요 갑자기 최씨의 셔츠를 잡은 할머니의 손이 느슨해졌다 할머니, 누구 누구한테 그 말을 했슈? 그게야 내겠다는 금이 하도 황당한 일이니까 내가 이세렘, 저세레먼티 이 이야기를 허기는 했지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범인일 거유 그게 누구요? 할머니의 손이 맥없이 최씨의 서치에서 떨어져 나갔다 뭘로 하도 이 사람, 저세먼티 이야기를 했슈께 그럼 틀림없구먼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 하나가 발사심을 낸 거구먼유, 뭘 거강꾼 한 사람은 마당 한 곁에 서서 이 모양을 바라보고 있는 마담에게 물었다 혹시라도 말이유 그 사람 얼굴을 다시 보면 기억이 날 수 있을 것 같애유 마담은 얼굴을 살짝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촌사람들이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어떻게 그런 걸 구별해요?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할머니가 대뜸 나섰다 거 시골에 와서 장사해 먹을 생각이면서 그렇게 잘난 척 촌사람이니 뭐니 하는 건 근본적으로 다가 틀림없은 일이여 참 경험 없기는 남의 바쁜 영업집에 와서 이런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촌사람 소리가 안 나오게 됐느냐고요 최씨가 이렇게 되니 안이 나설 수가 없었다 그건 미안하게 되었구만요 그렇지만 오죽 애가 타면 이러구들 있겠는가 하는 건 생각을 해보셔야지요 이런 음식점이나 아파트니 하는 것들이 들어서면서 아주 사람 못 살게 돈독이 오른 동네로 변해버리고 있으니 심란해서들 그러지요 나이가 좀 더 든 거강꾼이 최씨와 할머니를 오히려 달래서 밖으로 끌고 나왔다 건드리지들 마시우 여기서 저렇게 큰 음식점을 낼 실력이믄 유지며 실력자들 허구 다 손이 다 있어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 거정 한몫의 서리를 맡게 되는구만요 젊은 쪽이 한마디 보태었다 아무튼 우리로서는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우리가 그렇게 높게 불렀을 때 욕심 없이 그만 주셨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았을 거 아니요 이젠 저걸 싫어간대도 아닐 말로다가 싫어가는 비용만 더 들지 아무 짝에도 못 쓰는 거요 할머니가 속이 다 뒤집히는지 갑자기 악장을 쳐대었다 이 간에 붓고 쓸개에 붓는 놈더라 얼렁든 없어져부러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으니께 다 이게 너희놈들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닌가 말이요 농사나 짓고 국으로 자빠져들 있지 뭐 때문에 농사꾼들 잡는 그런 일들에 날뛰는 거요 날뛰기를 덫정이 떨어졌는지 얼굴에 불쾌하게 화기가 침인 거강꾼 두 명은 음식점 문 밖에 있던 차를 집어 타더니 정말로 인사도 없이 휑하니 차를 몰고 떠나버렸다 최씨와 할머니만 끈떨어진 뒤용박처럼 음식점 문 밖에 달랑 남게 되었다 화기가 좀 가라앉은 할머니가 명구스러운 듯이 말했다 성민은 내었지만 어쩌께 집에 돌아간디야 그러니께 조금만 참으실걸요 집에 거정만 태워달라고 그러고 나서 혼을 해도 낼걸요 두 사람은 터덜터덜 이웃마을 입구로 걸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러고 본께 내 최씨 한티 참으로 미안하게 되었네 공연술이 부잡을 떨어갔고 그러니께 늙으면 얼렁 죽어야 혀 구우시는 나하고 영감이랑 안 잡아가고 뭘 하고 있는가 몰라 할머니는 치마폭을 뒤집어 비중비중 눈물이 나오는 눈가를 닦더니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었다 최씨도 비감해지면서 세상 떠난 어머니 생각에 코끝이 메워왔다 그런 말씀 마시고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네 이제 마을 문지기니 뭐니 그런 소린 다신 안올티니께 아파트 경비나 잘 서시요 최씨는 실주 헛웃음을 웃었다 그거 다 물 건너갔시요 이제 그만두어야 허게 되었시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째서 혹여 나 땜시 그렇지 않아도 그만둘 참이었시요 그게 사람 헐 일이 아니더라구요 젊은 것들에 애들 거정 뭐 거시기 옛날 종다루듯 허구요 참 드럼 꼴을 짧은 시간에 많이도 보았시요 아이고매 나 땜에 일자리를 놓친 게 틀림없구먼 얼른 가서 내가 자초지종을 잘 관리소장님께 말씀을 드릴 테니께 아니요 그럴 필요 없시요 최씨는 기운 없이 걸으며 봄기운이 몽실거리고 피어나는 야산 한모퉁이를 맥없이 바라보았다 마누라 꼴도 사납고 이번 사건이 생겨 오히려 마음을 굳힐 수가 있었시요 그저 그 물건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꼭 찾아 드리려고 했던만 두 사람이 타달타달 걷고 있는 저쪽에서 먼지를 내뿜으며 차가 달려오더니 옆으로 비껴서는 두 사람 앞에 멎었다 거강꾼들이 획 타고 떠나버렸던 바로 그 차였다 차 앞창문이 열리더니 초수석에 앉았던 나이든 거강꾼이 시선은 아래로 엇비스시 깐 채 지루퉁하게 말을 던졌다 그만 널 타시유 노인네도 기신데 집에 거정은 모셔다 드려야 할 것 같아서유 두 사람은 머쓱해하면서도 허둥지둥 차에 올라탔다 도저히 걸을 거리도 안 되었고 택시를 부를 짝이면 조이 만원도 넘게 나올 거리였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고맙구먼 할머니가 멋쩍게 한마디를 던졌다 차창 밖은 연록빛 잎새가 안개처럼 나무마다 피어오르고 개나리에 진달래가 흐드러지는 봄이었다 갈아엎은 논에서는 아지랑이가 아련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젊은 거강꾼이 갑자기 퉁 한마디를 내뱉었다 드런놈의 시상이구만유 우리도 이거 땅이나 파던 인간이 반 사기꾼 것이 이러고 대니는 신세니 그기 인사동인이 뭐니 거치면 몇백만원도 더 넘게 팔려나간다는구만유 나이든 쪽이 멋쩍은 듯 한마디를 보태었다 그게 다 몰래 일본에도 나가고 그런다니 참 조화 속이여 시골 무지렁이듯 쓰는 촛물건이라고 깔보기만 하더니 이제와서 기가 막힌 물건들이라고 사죽을 못쓰니 말이여 최씨가 갑자기 지공스럽게 말을 내었다 일본에 팔려나가고 그런 거 돕는 일들이라믄 이참에 아예 그만두시면 어때유 그게 바로 진짜로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 아니여유 나이든 거강꾼이 창문을 열더니 밖에다 대고 침을 찍 뱉었다 온 나라 안에 높은 놈들보다 다 쌈박질해다가 지 욕심만 차리는 놈들로 꽉 찼는데 지키긴 뭘 지킨단 말이유 다 자기 생각에 잠겼는지 아무도 더 입을 열지 않았다 봄을 막고 서 있는 아파트가 저만치 보이는 입구로 접어들자 할머니가 한마디 불쑥 내질렀다 그려 최씨 말이 맞긴 맞아 저런 거 문지기는 안 오는 거에 나 껐어 최씨는 할머니의 뜬금없는 격려에 쓰다 달다 말이 없었다 그저 봄빛에 쌓여 한창 초록색이 솟아나는 산 앞에 괴물처럼 우뚝선 아파트가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걸 물끄러미 보고 있을 뿐이었다 말없이 운전만 하던 젊은 거강꾼이 한숨을 푹 쉬더니 던지듯 내뱉었다 봄은 왜 또 이리 오고 지랄이여 사방에 물더리 오르는구먼 물더리 올라 이 내 가슴만 빼어놓고는 다 물더리 오르는 것 같구먼 그리여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농산일 말고 좀 다른 일을 하면서 현금 좀 손에 쥐어보려고 했던 최씨 이야기였는데요 하필이면 마을 입구에 들어선 고층 아파트에 경비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마누라가 말리는데도 그 말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서는 돈을 벌 욕심의 일을 시작하죠 그런데 아주 요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마을의 어느 노인들 사는 집에 있던 절구통과 소여물통이 사라진 겁니다 마침 그 물건들을 사겠다고 어떤 사람들이 그 집 할머니에게 찾아온 다음에요 그런데 일이 꼬이려고 그랬는지 마침 그날 밤에 경비를 섰던 사람이 최씨였던 겁니다 하필이면 말이죠 마을 입구 아파트에서 경비를 서면서 겸해서 마을로 드나드는 사람들도 감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할머니의 소란에 그만 최씨의 입지가 바람 앞에 낙연 마냥 위태로워졌죠 관리소장으로부터 그만두라는 압력까지 받고 보니 최씨로서는 면이 서질 않는 겁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그만두었지 짤리다니요 하하하하 결국엔 훔친 범인이 할머니의 입방아 때문에 욕심이 생긴 동네 사람일 것이라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진 후 할머니의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로 최씨의 일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소설을 보면서 저는 절굴통과 소여물통 절도 사건과는 별개로 경비일이 참 고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살죠 요즘에 짓는 아파트들에는 보완장치가 잘 돼 있어서 아파트 동마다 경비가 좀 채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오래전에 지은 아파트들을 보시면 지금도 한 개 동마다 경비 아저씨들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하루 종일 오가는 사람들을 살피고 밤에는 동 주변을 순찰도 하고 청소도 해주시는 바람에 입주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하루 일하고 하루 쉰다고는 하지만 최씨 아내가 말했듯이 24시간 눈을 뜨고 있어야 하는 일이어서 사람 몸에는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저도 밤샘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다음날 아무리 자고 자도 턱 밑까지 차오르는 피곤이 쉽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너무 힘들죠 그렇다고 다음날은 쉰다고 해서 하루 종일 잠만 자게 될까요? 낮에 잠을 자야 하는데 또 낮에는 뭔가 할 일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온전히 쉬지도 못하고 다음날 또 하루 종일 일을 하실려니 피곤은 또 쌓이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깊은 밤엔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졸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입주민들은 우리가 월급 주어가며 일을 맡기는데 경비실에서 자면 되겠냐고 큰 소리를 내기도 하죠 거기다가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타박을 하거나 입주민들의 개인적인 일을 시키거나 하기도 한답니다 가히 21세기 신종 머슴 제도 같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월급 준다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비일과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업무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각자 이 사회에서 맡은 일들을 성실히 잘 수행하면 되는 일인데 돈 좀 내고 사람을 쓴다고 마치 내 종을 다루듯 해서야 되겠습니까 가끔 사회의 뉴스 일면에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 때문에 경비원이 폭행을 당하거나 압박에 못 이겨서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를 접할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두 손이 붉은 쥐어집니다 그리고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엔 인간에 대한 예의란 게 없는 것일까 갑질 인간들도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일 텐데 한 번 입장을 받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경비 일하시는 사람들도 그들처럼 그런 가족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설마 그런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뚝 떨어져 나온 별종의 사람들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저는요 세상에서 돈 좀 있고 또 좋은 차 좀 타고 다닌다고 타인을 엎신 여기고 막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제일 못나고 부족하고 심하면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그럴 순 없거든요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남을 깔보고 무시하진 않습니다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죠 이 소설은 그렇게 한바탕 소란으로 끝을 맺었지만 이 이야기 속에 비친 경비라는 사람들에 대한 요즘 사람들이 나쁜 행태가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다른 길로 좀 빠졌습니다 저는 부자여도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존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스스로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저 자신이 그런 사람이길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작품은 역시 우회령 작가의 작품답게 찰진 충청도 사람들이 사투리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뵙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우회령 작가의 단편소설 문지기를 읽어드렸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나 뵐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뵈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하늘의 편의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раш의 편의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속히는 가속에서 의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그린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연 trade에 그린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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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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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